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리의 명언이 있죠. 콩콩팥팥 양양쓰쓰. 피는 물보다 진하고 DNA는 고칠 수 없다. 뭐 그런 거지같은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그래요. 저희 엄마랑 아빠가 당신들 사위 남편을 좀 괴롭힌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신병원에 간대요 글쎄. 아니 벌써 2년이나 지난 옛날일인데 왜 못 있는걸까요? 쪼잔하게. 원제. 남편이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정신과에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그리고 3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에요. 맞벌이 중이구요.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아내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남편이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신과에 갈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한 상태에요. 각자 계시죠? 그리고 저희들 결혼 초반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저희 남편에게 좀 상처를 많이 주긴 했어요. 특히 신혼 초에 저희 남편은 원래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그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으로 한동안 아빠 밑에 들어가 같이 일을 했는데 이때 이래저래 좀 많이 부딪혔던 모양입니다. 결국 들어간지 3개월 만에 그만두고 나와서 다른 직장을 구했구요. 그 짧은 기간 저희 아빠의 폭언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대요. 야 이 멍청한 새끼야! 사은의 새끼가 일머리 하나도 없네! 야! 너는 이거 부모님이 이런 것도 하나 안 가르쳤냐?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상처가 됐던 건 바로 저희 남편 가족에 대한 거였어요. 시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지만 일도 안하고 맨날 집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게임만 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맨날 배달음식이나 먹고 아니면 자고 게임하고 대인기피증에다 분노조절 장애도 있고 거기다 되게 뚱뚱한 비만이라서 지금도 그래요. 저희 시부모님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상태인데요. 사실 저는 뭐 그래요. 내 남편 내 동생도 아니니까 뭐 어때? 시동생이 사회 부주긍자든 뭐든 저는 별생각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아빠가 한 번은 남편한테 그래 공섭아 네 동생 하나 있잖아. 걔는 뭐하나? 이런 걸 묻다가 그 모든 걸 알게 됐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 그것 때문에 우리 딸내미 고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굉장히 매몰차고 엄청 강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본문보다 엄청 원초적으로 표현했다는 거겠죠. 안 그래도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아빠 때문에 늘 우울해했던 남편은 결국 이 말을 듣고 여기서 아빠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걸 완전히 포기하고 그대로 나와버렸는데요. 솔직히 이건 딸인 제가 봐도 저희 아빠가 선을 넘은 거라서 저 역시 남편 생각 진심으로 지지했어요. 저는 남편 편이라고요. 아빠 편 아닙니다. 아니 당시에는 그 정도로 심한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을 관두고 나와서 뒤늦게 모든 걸 다 말해줬고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저도 화가 나서 당장 아빠한테 달려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신 성격을 잘 아는 저라서 또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전혀 이해를 못할 거라는 걸 잘 알기에 안 했어요. 특히 거기다가 아빠한테 지병까지 있거든요. 지금도 투병 중이세요. 그래서 그래 아픈 사람한테 또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어서 아빠한테는 그냥 아무 내세가 안 했어요. 대신 아빠를 봐야 할 때면 남편 안 데려가고 오직 저 혼자만 보러 갔었고요. 또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 가급적이면 5만 핑계를 다 대고 저희 집에 못 오게 제가 막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또 명절이나 생신 때도 남편이 원치 않으면 저 혼자 갔고요. 물론 남편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엄마. 저희 엄마는 뭐랄까요. 말을 할 때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이 있죠. 딱 그래요. 아빠처럼 되게 강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저희 남편은 이미 엄마를 차단했고요. 그래서 엄마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보러 다니고 저희 집에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의 접점이 없어져버린 지 벌써 만으로 2년이 넘어가는데요. 남편은 아직도 그게 너무 억울하고 막 속에서 주체 못할 보는 놈. 막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온대요. 막 심장 쿵쾅거리고.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 화를 낼 일이 아닌데도 저한테 막 미친듯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러길래 너무 놀라서 아니 자기야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저한테 제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서 순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그랬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안되겠다며 정신과에 가봐야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루하루 본인이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요. 이런 남편이 좀 그런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고 또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대신 사과도 했고 평소엔 물론이고 명절 생신 때 얼굴 당연히 저 혼자만 봤어요. 안 보여져요. 거기다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한마디로 손절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 반면에 시부모님과는 여행도 1년에 한 번, 두 번 가고요. 저희 부모님하고는 밥 한 끼 안 하지만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요. 아니 그래 뭐 다 떠나서 정신과 갈 수 있죠. 그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상처가 저렇게까지 오래 갈 일인가요? 뭘 어쩌라는 걸까요? 이제 와서 저한테 아빠한테 가가지고 사과를 받아와라 이런 걸까요? 최대한 남편 앞에서는 부모님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접점이 아예 없게 노력하는 거 열심히 하지만 그래 뭐 이거 말고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학들도 지기... 댓글 1번 와 이 여자 말하는 꼬라지 봐라. 아니 상처를 준 사람한테 아직 아무 사과도 못 받았는데 시간 좀 지났고 또 이제 아예 안 보면서 하니까 대충 추스르고 잊어라 이거야 지금? 역시 가해자의 딸내미답구나. 댓글 보니까 본문에는 차마 쓰지도 못할 정도 언급조차 못할 정도로 엄청난 막말을 했던 모양인데 어처구니가 없네. 그리고 엄마 부부는 아예 쓰지도 않았고 차단을 했대. 뭘까요? 말 못하지? 엄마나 아빠나 입에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가 본데 이 쓴이도 그래요. 생각하는 거 보니까 역시 저것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답네. 이러니까 피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2번 아니 마음에도 없는 억제 사과받아서 뭐 하게요? 뭐 이제 사과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보자 이럴 겁니까? 지금 당장 정신과 가라고 해요. 아니 같이 가세요. 내 분명히 말하는데 너 남편 앞에서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이야? 이 딴소리 입 밖에 내는 순간 네 부모와 똑같은 가해자 되는 겁니다. 알겠어? 시부모 갑질에 대여가지고 남편이나 혹은 자식 얼굴에서 비슷한 꼬라지가 보이면 우라치 솟는다는 며느리들 많이 봤잖아요. 이거 그거랑 완전 똑같은 증상이잖아. 그리고 그 순간 자기 편 들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마누라한테도 애정 어느 정도 식었을 거고 그깟 대면 안 시키고 혼자 다니는 거 그게 엄청난 막 대단한 배려라는 그런 거지같은 착각은 안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거는요. 지금 네 부모처럼 못난 부모를 둔 자식으로서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뭘 대단한 걸 했다고 이래? 3번 저기요. 제가 써니 남편과 똑같은 입장의 며느리인데요. 그 인간들한테 사과 따위 받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혐오스러워서. 그러니까 그냥 평생 남편분은 집에 두고 너 혼자 왔다 갔다 하세요? 되덜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말하는 거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지가 똑같이 당했어봐. 그때도 이딴 소리 할 수 있을까? 왜 못 잊어? 4번 아니 이 옆에 내가 돌았나. 그게 무슨 소용이냐니. 듣자마자 네가 따졌으면 남편 마음이라도 좀 나아졌겠지. 어? 적어도 속에 품고 있는 그 분노라도 어느 정도 풀렸겠지. 지금 쓰리 남편 무슨 병인지 몰라요? 이거 화병이잖아 화병. 정신과 상담은 너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공감능력이 이래가지고 무슨 마누라라고. 지금 네가 하는 말들도 가해자의 언어라는 건 알고 있죠? 야 가해자의 언어. 5번 스니가 쓴 글을 쭉 읽어보니까 역시 가해자의 딸림이답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지 않는 한 영원히 풀리지 않을 문제야 이건. 물론 사과를 한다 해도 안 풀릴 수 있는 거고. 6번 이게 그렇게 오래 갈 일인가요? 이거 뭐야? 아줌마 미쳤어요? 지금 이걸 말이라고 해? 7번 저런 상처들이 저렇게 오래 갈 일인가요? 라는 멘트. 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아니 배우자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게 힘들어가지고. 어?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안 잊혀져서 정신과과를 가겠다는데. 지금 그 옆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요 지금? 스니 부모나 스니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으 소름 끼쳐요. 8번 역시 그 부모 밑에 그 딸이구만. 너도 엄마처럼 생각이 짧고 말 함부로 하고 네가 아빠처럼 공감 능력이 확 떨어지고 그러지? 어? 정신과는 그래 누가 그러더라. 진짜 가해자들은 절대 안 가고 꼭 이렇게 피해자들만 가게 된다고 하더니 역시 딱 그 짝이구만. 너랑 부모랑 너까지 니네 셋이 손을 손잡고 가야지. 왜 아직도 이러고 있냐니? 헐 남편의 고통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진짜 소름 돋는다. 와 그렇구나. 이런 게 바로 가해자의 마음이라는 거구나. 그래. 그래. 야 지가 반대로 당했으면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네. 지금 이 스니는 그거죠. 아니 내가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옆에서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할 만큼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할 만큼 한 거라는 건 최소한 같이 싸우고 뒤집어 엎었어야지. 그게 최소한인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남자가 돼가지고 아직도 꽁해 있네. 이런 느낌도 들고 말이죠. 물론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역시나 글싹튀했어요. 없더라고. 감사합니다.